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초회사 등록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을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긴장을 너무하니까 일주일 전 피디님께서 저한테 주문을 하셨어요. 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요. 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세무사 사무소와 일반회사에 30년이 넘는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실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한 내용 중에 혹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 기억하시나요? 저는 업무 배우는 과정에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항상 업무를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회사 미팅, 사업자 전달, 거래처 교육 등 이런 내용들을 모은 자료를 가지고 2018년 11월에 세금신고 끝판왕이라는 실무서를 출판하게 되었어요. 지금 자료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게 10년 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저희 언니가 15년 있다가 회사에 취직을 하려다 보니까 근무 환경이 수기장부에 했던 상태에서 근무 환경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모르겠어서 법인 결산 순서 그 내용을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듯이 지금도 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메모는 계속되고 있고요. 제 얘기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 시간에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법인회사는 개인회사와 다르게 설립하는 절차도 다르고 발생한 대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신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제 그러니까 이제 연관신고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하니까 저 어렸을 때 선물 받았던 선물세트가 생각이 나네요. 그 선물세트 안에는 여러 가지 과자가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종합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종합소득은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합산을 해서 세금을 내라는 뜻인데 그게 이자, 배당, 기타, 사업, 연금 이런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외울 때 2배사 근영기 이렇게 외웠었고요. 신고기한으로는 직전 연도 소득을 가지고 다음에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준비 사항으로는 5월 초에는 사장님께 전화드려 사장님 사업소득에 다른 소득이 있나요? 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의무 판단은 수익금액을 가지고 복식부기로 복잡하게 신고하는 것과 간편장구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다음은 성실신고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선물세트요. 2배사 근영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수익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이 외형이 크니까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무사 등이 검증을 한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신고기한으로는 직전 연도 소득을 다음에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뒤 한 달 뒤에 신고를 합니다. 준비 사항으로는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그 회사의 사업장을 상세히 기록한 기술서를 알아야 되니까 사업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법인세 중간해납입니다. 법인의 세금을 직전 연도의 가세표준을 가지고 미리서 반을 납부를 하고 내년에 신고할 때 차감해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기한으로는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중간에나 기간에 경과한 날라부터 2개월 이내 그러니까 8월 31일이 되겠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인 정관사법 항상 비치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준비 사항으로는 직전 연도 세금의 반을 딱 잘라 납부하는 방법과 가결산을 해서 실적을 기록을 해서 중간해납을 스스로 계산해서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다음 시간에도 1년 동안 세금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문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